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검증된 일꾼, 준비된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후보 기호 1번 장종태입니다. 국회의원은 젊음이나 패기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실력,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재선구청장을 지낸 검증된 일꾼입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입니다. 구청장 시절 매니페스토 공약형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을 정도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뼈아픈 질책도 진심어른 격려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저 장종태를 믿고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이제는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갑하겠습니다라는 제 약속은 정치인 장종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약속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지킬 수 없는 약속. 반드시 박갑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구에서 50년을 살았고 서구갑에서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40여 년 공직생활도 대부분 서구에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서구갑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갑을 원도심권, 신도심권, 도농복합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원도심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트램지성과 역세권 개발로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입니다. 신도심권은 서구 제2청사와 복합 커뮤니티 제3시립도서관을 통해서 고품격 신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농복합권은 장태상과 노릇볼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평천산단을 통해 생태관광 명소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저 장종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돌봐야 할 위기를 돌보지 않고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며 사법 질서를 흔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무질수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삶을 지킬 참 일꾼이 선택받아야 합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검증하신 일꾼입니다. 일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준비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신 장종태, 밥값 제대로 하겠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반드시 해내는 저 장종태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